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미가서 말씀을 새벽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예언자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남유다에서 같이 활동했던 예언자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가는 그만큼의 유명세를 가진 예언자는 아닙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처럼 미가가 활동했던 때도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또 똑같은 심판과 재앙이 유다에도 닥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것이 그의 예언의 주된 골자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예언이 남유다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해당하는 예언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실은 하나였는데 갈라진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의 허물인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인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심판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이 하고 포도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멸망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이어진 후에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남유다에도 들이닥칠 것이다 이런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까지 들이닥칠 때 그 예언은 예루살렘 성문 앞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칩니다. 실제로 이 미가가 예언한 이 사건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입으로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는 아수르 왕 앞에 바짝 엎드려서 살아남습니다. 이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치고 재물을 바쳐서 이 아수르의 침입을 간신히 피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던 아들로 왕이 되었던 히스기아가 왕이 되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히스기아는 계속 아수르 밑에 엎드려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전쟁 준비를 하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리방이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열한기 하에 보면 랍사게라는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장면도 등장하게 되죠. 신학자들이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이 바로 그 시점을 설명하는 예언이다. 그 시점을 배경으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성의 목전에 왔을 때 아직 심판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눈앞에 심판이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심판이 눈앞에 보일 때 멸망이 목전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대머리거든요. 그런데 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상 그들이 슬퍼하고 애통할 때 머리를 민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미가서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심판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멸망이 우리의 눈앞에 있을 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울어야 한다는 말은 16절에만 나오지 않고 그 앞서도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나오는데 이 8절의 울음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훗날 예레미아도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앞선 울음은 멸망을 보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우는 울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서 울어야 한다고 말하는 미가의 말씀은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지만 우리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가 울어야 하는 때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 눈물이, 그 애통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에 포위당한 이 예루살렘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배옷을 입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그날 밤에 천사가 날아와 아수르군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명을 처죽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보니 아수르 군대가 이미 다 죽어있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왕 울어야 한다면 심판 후에 울 일이 아닌 것이죠. 심판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요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나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돌이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요나가 그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도 그가 하나님 고래의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악한 니누의 성도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면 즉시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한다면 망하고 울 일이 아니라 망하기 전에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울어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어렵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다 거덜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꿔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 기도할 때를 놓치면 그러면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는 망한 터 위에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깝게 지내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좀 욕심을 부리다가 사기를 당해서 큰 손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아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내외가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돈은 다 없어졌지만 아직 우리 가정은 그대로 있지 않나. 돈은 잃었지만 가정은 그대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망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심판이 목전에 있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참 감사한 것은 이 두 내외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서로 정죄하지 않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네가 욕심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도록 둘이서 기도한다고. 둘이 기도가 모자라니까 아들까지 껴나가서 같이 기도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살 길을 찾았구나. 살 길을 찾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빚겨나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눈앞에 있어 보여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심판을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 앞에도 멸망 앞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밀고 기도하면 심판을 눈앞에 두고 머리를 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수르에게 몰려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것 같은 형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이 목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는 것이죠. 자녀를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눈물로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그 앞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라 바꿔 심판을 면하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머리를 밀고 울며 기도하게 하여 주 없어서 뇌제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살 기회를 주십시오 살 방법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 없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에